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짧게 공지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찾아왔습니다. 일단 이라 우리 다음 주가 이제 9월 평가원이에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 우리 8월 29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가을에 냄새가 나고 오늘 선생님이 스튜디오 오면서도 날씨가 너무나도 좋은 거야. 하늘이 너무나도 청명해. 야 진짜 가을 날씨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조금은 기분 좋게 스튜디오 와서 여러 가지 촬영을 쭉 끝마쳤는데 아마 너희들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든 상황들이 있기는 하겠지만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산책도 하시고 우리 하늘도 보면서 아 그래 조금만 더 견뎌서 수능날 최고점을 찍고 원하는 결과 얻기를 선생님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라 우리 다음 주가 9월 평가원이다 보니까 많이들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야. 이 과정에서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 선생님의 기출 생각집 사관학교 편 우리들아 사관학교 기출도 김기현과 함께 우리 기김김기라는 말 들어봤을까요? 우리들아 기출하면 김기현 할 정도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수원수트 그리고 확통미적기하에 대해서요. 기출 2, 3점 뿐만 아니라 4점짜리 평가원과 교육청 문제들 다 너희들한테 일관된 관점으로 풀어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관학교 문제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너희들이 꼭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쭉 선별을 해서 사관학교 기출 생각집이라고 해서요. 전부 다 문제도 PDF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풀고 나서 강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꽤나 오래전 사관학교 기출에서는 선생님이 조금은 선별을 해서 얘들아 이 정도만 풀자라고 이제 넣어놨고요. 최근 기출에 대해서는요. 4점짜리 공통과목에 한해서 전문학 너희들한테 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올해 시행된 사관학교 문제들 또한 얘들아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요즘 평가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조금은 이제 계산량도 견디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 식을 우리가 만약에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3, 4차 함수를 못 세운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끝까지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금은 생소한 포장지 하나만 살짝 벗겨내면 우리가 이미 배운 형태구나 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좋은 문항들로 구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올해 시행된 사관학교 공통문항에 한해서 9번부터 15번, 20번부터 22번까지 전부 다 해설강의를 촬영해놨고요. 너희들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야 이거 꽤나 복잡한데 이걸 끝까지 계산으로 밀어야 되나? 계산으로 밀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려놨으니까 혹시라도 9월 평가원 이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 싶은 친구들은요. 사관학교 문제 싹 뽑아가지고 문제 풀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9월 평가원 이후에 이 영상을 보고 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수능이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수능 이전에 무조건 풀고 나서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기출생각집 사관학교 또한 선생님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잘 공부해주도록 하시고 만약에 선생님 제가 기출문제 다 풀었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의 이제 컬렉션 모의고사 그리고 하프 컬렉션 그리고 퀄 모의고사까지요. 9월 평가원 이전에도 준비되어 있고 수능 전에도 다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열심히 잘 공부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다. 알았지? 오늘 이렇게 짧게 이제 선생님의 근황 아닌 근황 이제 근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관학교를 찍고 있는 선생님의 근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9월 평가원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옵시다. 그리고 9월 평가원 해설 강의 그리고 피드백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수능날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또다시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알았죠?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이제 코로나 유행한다고 하던데 각자 자기관리 잘 하시고 끝까지 열심히 파이팅 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른 영상에서 또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